네, 30대 질환자의 10명 가운데 8명, 그리고 40대 질환자의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증상이고 고혈압 자체를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위험성에 비해 저평가되는 질환이죠. 네, 100번 강조에도 모자라지 않을 고혈압의 위험성,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할까 합니다. 기형북대학교병원 순환기 내과의 양동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덕에 우리나라 국민 건강 수준이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런 당뇨나 고혈압이라는 이런 만성질환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왜 그런 걸까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경우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혈압에서 발병의 근본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고 고혈압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재들, 즉 과체중이라든가 비만, 흡연,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포함한 패스트푸드 음식의 수치, 이런 것들이 계속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의 유병률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의료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요. 환자들의 정보 수준이 거의 의사 선생님들에 근접할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유독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다들 그렇게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지, 젊어서 약 먹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증상이 없는데 약을 먹어야 되느냐, 나중에 불편할 때까지 있다가 그때 약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또는 본태성인데 치료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기능성 음식이라든가 식품으로 내가 혈압을 조절하겠다, 또 약을 먹으면 속도 쓰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고혈압에 대한 인식,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이런 추운 겨울날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몸속에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고혈압, 당당히 마주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늦춰야겠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혈압이 정상이라도 양쪽 팔에 혈압 차이가 크면 심장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OX가 어떨까요? O입니다. 맞습니까? 수축기 혈압으로 5에서 10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내 혈관 질환들의 발생 위험도가 1.5배에서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쪽 팔의 혈압의 차이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혈관의 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동맥 경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그럴 수가 있고 그러한 변화가 심장에 있는 혈관이라든가 뇌로 가는 혈관에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양쪽 팔에 혈압 차이가 큰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에서 10 미만으로 있는 경우는 흔히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 10% 전후될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생긴 고혈압은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 옵니까? X입니까? 아니죠. X죠. 국내 고혈압 환자들의 한 10명 중에 4명은 30대에서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혈압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아직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 때문에 혈관의 변화나 신장이나 신장의 변화를 오게 되면 결국 심내열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이런 변화들이 노인들, 노인성 고혈압 환자의 못지않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세먼지가 고혈압을 유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OX 어떨까요? O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서구에서는 환경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내열관 질환의 발생이나 위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대학교 보건연구원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하고 고혈압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발표했었습니다.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십식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이 4.4% 정도 높아지고 또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십식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이 8% 상승하였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십식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이 13%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중년기의 고혈압에 걸리는 경우에는 노년기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과 치매, 고혈압 자체는 큰 지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고혈압에 관련된 질환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질환들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차적 질환 내지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러면서 심렬관 질환과 뇌졸중 같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혈압의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뚜렷한 증상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만이라든가 과체중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심부전 같은 동반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혈압 환자들은 평생 치료를 혹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인식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치료하는 데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절률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혈압입니다. 아마 63세였던 나이에 공원에서 갑자기 뇌출렬로 사망했었는데 63세 전, 10년 전에 보면 혈압이 이미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혈압이 계속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보면 노르만기 상륙 장점이라든가 갑자기 선거를 한다든가 얄타회담 같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는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중요한 회담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63세의 나이에 뇌출렬로 사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상에 보니까 특정 시기에 이렇게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네요.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1차적으로 보면 그만큼 혈관의 변성이 왔기 때문에 그 변성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려봐야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골골 100세 일지, 튼튼 100세 일지를 가지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튼튼 100세로 왔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또 노인성 고혈압을 꼽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아마 통계층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건강 수명을 보면 65세에서 66세입니다. 결국 건강하지 않은 불건강한 상태로 사는 나이가 1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를 어떤 시기적인, 시대적인 나이보다는 생체 나이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질병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심내열관 질환, 고혈압을 포함한 심내열관 질환과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 질환들, 한국 남자에서 고혈압과 심내열관 질환의 위험인자들하고 심내열관 질환, 즉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뇌혈관 질환에서는 고혈압이 압도적으로 위험한, 뇌혈관 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도 보면 심근경색증이나 협식증 같은 병에서도 허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혈압이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국민건강영향조사를 1990년 후반대,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현재 2015년까지 혈압의 유병률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콩이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한 3분의 1 정도, 여자는 4분의 1 정도에서 고혈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생애 주기별로 보면 30대에서 40대 중반,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60대 중반 이후에 보면 혈압이 계속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공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한 시기에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혈압을 보면 우리아 60대가 넘어가면 절반 이상이, 50에서 60%, 여자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에서는 70% 이상이 고혈압을 보이고 그렇지만 60대 미만에서도 보면 30대의 남자 같은 경우는 16%, 그리고 40대는 28%, 50대는 38% 정도로 계속 혈압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지나면서 계속 혈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혈압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격이 급하거나 혹은 욱하는 성격인 사람들이 고혈압에 더 잘 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네, 실제로 교수님, 이런 실제 성격과 고혈압, 정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혈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고혈압을 만든다는 뜻은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역으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도 화를 꼭 참고 안으로 사귀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혈압이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고 혈압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고혈압 관리 수준이요? 관리 수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나요? 그런데 초기에 1998년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3%, 4명 중에 한 명만이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그중에 한 명이, 4명 중에 한 명이 치료를 했고 조질류도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이상 지속되면서 15년 사이에 혈압이 인지율도 3분의 2까지, 60%까지 올라갔고 치료율도 60%까지 올라갔고 조질류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맹점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5명 중에 2명은 아직 내가 혈압이 높다 하는 걸 모르고 있거나 아직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60대 이후보다도 50대 미만에서 보시면 보면 인지율도 30대는 겨우 20%만이 알고 있고 나머지 80% 정도는 내가 혈압이 높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40대는 한 절반 정도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직도 자기가 3대 이상 혈압이 높다는 걸 인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고.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내가 혈압이 높다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을 치료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도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혈압을 그냥 가만히 두면 30대, 50대에 이렇게 혈압을 두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혈관의 변화라든가 심장 근육의 변화,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 대동맥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60대 미만 젊은 연령층에서의 혈압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조계 치료가 연령이 많아질수록 생길 수 있는 합병증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해석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런 혈압을 가만두었을 때 우리가 허위성 심장병이나 뇌출렬 같은 심내열관 질환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면 수축기 혈압이 115, 이항기 혈압은 75에서부터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항기 혈압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허위성 심장병, 즉 신경경색증이나 혈신증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공이 똑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혈압이라 하면 내가 위험들 가장 낮은 범위, 이 부위까지 낮아야 되고 그 이상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아졌을 때는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심내열관 질환에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혈압을 정상혈압이라 하고 그 혈압이 120에 80 미만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 가지 심내열관 질환 발생률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내가 그 치료의 위험들을 충분히, 치료를 했을 때 위험들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범위가 아직까지 140에 90mm 머큐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 기준을 140에 90으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사암을 아직 고혈압 전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에 고혈압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혈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한 5에서 10%만 여러 가지 신장질환이라든가 뇌분비 기능질환이라든가 혈관질환 때문에 혈압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혈압과 관련해 있는 위험인자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족력이 있다든가 고혈압과 비만 또는 과체중 그리고 스트레스, 운동 부족, 흡연, 과감 같은 것들이 역시 혈압과 관련이 있고 소금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소금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결국 마초혈관 저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혈압과 기통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고혈압을 140에 90으로 얘기했는데 그 수치를 더 낮춰서 진단 기준을 마련한대요. 그 수치에 따르자면 우리나라도 고혈압 환자가 한 650만 명 더 늘어난다는 얘기도 그런 경우가 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금년에 발표된 미국 신장학회 고혈압 지침세에 보면 정상혈압을 120에 80으로 했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의 기준이 되는 140에 90이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 전 단계에 속하는 130에 139, 85에 89, 혹은 80에 89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 발생률도 2배 이상 높고 여러 가지 신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장학회에서 고혈압 기준을 우리가 정상은 120, 아까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서 130으로 낮추고 밑에 혈압도 역시 80이하가 미만이 정상이니까 80 이상 되면 고혈압으로 하자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하는 기준은 우리가 약물 치료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140 이상은 분명한 약물 치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목표 혈압을 140에 90으로 하는 것은 의견이 없는데 140 미만으로 130이나 120, 혹은 확장기 혈압을 90에서 80까지 낮추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심장병이 있는 사람, 심장병으로 심부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앓았거나 뇌출료가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심장병이 생길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130에 80이 이상 되더라도 약물 치료를 권장하고 그런 심장병이 없는 사람들이 위험 인자가 비교적 높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약물 치료의 기준은 140에 9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 혈관을 보호한다든가 심장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항고혈압제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치료 방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